안녕하세요. 전홍스입니다. 일단 여기 소파이베이 굽고 있고요. 여기에 장순둥이 해발래가 있습니다. 크죠? 일단 큽니다. 물려보면 엄청 아파요. 일단 여기 던져보겠습니다.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구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. 여기 얼굴 들어갔죠? 들어간 중입니다. 잘 안 들어가죠? 여기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시죠? 안녕하세요. 저는 장풍이에요.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일단 이렇게 생긴 장풍이를 다음에 보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